뭐 할라고? 이이 오늘은 박찬호가 LA 쓸 때 나왔으면 참 좋아서 하루에 반나절.. 아 됐고! 시작하자마자 왜 그래? 오늘 뭐야? 오프닝 끊는 건 에반 디? LA면 어디서 샀어? 이이 GS25 거기서만 팔어? 웃는 것만 대답하자. 특징 뭐야? 흐흐 그러니까 달달 짭조롬한 갈비빔밥 비빔라면이랴. 간결하게 가자. 얼마야. 이이 요상한 것만 나오면 비싸든 디가.. 아 됐고! 요상한 건 니 주댕이고 얼마야? 내 주댕이 이쁜디? 1500원. 어떻게 먹어. 별거 있간디 비빌까고 LA면 디저스. 다짐하고 뚜껑까고 끓이물용까지 묶고 3분 40초 기다리면서 박찬호 한 만두 한 번 보고 아휴 하고 액상스프 넣어서 잘 비벼 먹으면 된디야. 너 오늘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? 잉? 진짜 화난겨? 나 됐고! 좀 먹어봐. 아 됐고 먹을게요. 맛은 어때? 야 들쩍찌그네고 짜다. LA갈비 생각나는 맛이야? LA갈비가 이 맛이면 안 사먹지. 비슷한 라면 생각나는 거 있어? 없어. 독보적으로도가 별로여. 그래서 또 사 먹어? 안 먹어? 투 플러스 원해하고 두 개 더 했거든? 당근에 넣었다.